자 이번 수업은 유효핵전화와 원자 반지름에 대해 알아보자. 유효핵전화는 전자가 실제 느끼는 핵전화량을 말하며 같은 주기 혹은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같은 2주기인 탄소와 산소원자의 경우 원자번호가 더 큰 산소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더 크고 같은 14족인 탄소와 규소원자의 경우에도 원자번호가 더 큰 규소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의 절반을 의미하지만 쉽게 원자핵에서 가장 바깥 전자껍질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자. 원자 반지름은 전자껍질수, 유효핵전화, 전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자껍질이 많을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지고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짐으로 유효핵전화는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전자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전자가 많아질수록 반발력은 커지고 원자 반지름도 증가하게 된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수가 증가하므로 원자 반지름은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유효핵전화도 작아짐으로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즉, 주기율 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여러가지 원자와 이온들의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원자 반지름은 전자껍질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전자껍질수가 같으면 유효핵전화를 껍질수와 유효핵전화까지 같으면 전자수를 이용해 비교하면 된다. 나트륨과 칼륨 원자를 비교해보면 나트륨 원자는 껍질수가 3개이고 칼륨 원자는 껍질수가 4개이므로 원자 반지름은 껍질수가 많은 칼륨 원자가 나트륨 원자보다 더 크다. 나트륨 원자와 마그네슘 원자를 비교하면 두 원자 모두 껍질수가 3개이므로 유효핵전화를 이용해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면 된다. 껍질수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핵전화도 증가한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작아 유효핵전화가 더 작은 나트륨 원자가 마그네슘 원자보다 더 큰 반지름을 가진다. 다음은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나트륨 원자는 3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1개를 버리고 나트륨 이온이 되면 껍질수는 2개가 된다. 따라서 껍질수가 더 많은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 나트륨과 같은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될 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모두 버림으로 껍질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모든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크다. 이번에는 염소 원자와 염화 이온을 비교해보자. 염소 원자와 염화 이온은 모두 전자 껍질 수가 3개이고 원자 번호도 같으므로 핵 전화량이 동일하다. 따라서 반지름은 전자 수를 이용해 비교할 수 있다. 염소 원자는 전자 1개를 얻어 염화 이온이 되므로 전자 수가 1개 더 많은 염화 이온이 염소 원자보다 더 큰 반지름을 가진다. 염소와 같은 비금속 원소들은 음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어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모두 채운다. 따라서 모든 비금속 원소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크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화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나트륨 이온의 껍질 수는 2개, 플로린화 이온의 껍질 수도 2개이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작아 유액 전화가 더 작은 플로린화 이온의 반지름이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화 이온처럼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며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은 커진다. 예를 들어 전자 수가 10개인 산화 이온, 플로린화 이온,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은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은 등전자 이온이며 이들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작은 산화 이온이 가장 크고 원자 번호가 큰 마그네슘 이온이 가장 작다.